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아침에는 이제 일단 플러스로 출발해서 살짝 상승 기대감을 주면서 전일에 이제 낙폭이 컸으니까 좀 기술적 반등을 기대했었는데 그냥 뭐 여지없이 금요일장답게 또 밀어버립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제 다음주 정도면 거의 정점에 오지 않나 싶습니다. 이 3000포인트는 다 왔어요. 코스탁은 1000포인트가 깨졌기 때문에 코스피가 장중에 3050까지 왔죠. 예 3049.03이라고 그러면은 장중에 이제 3050을 터치를 했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주에 다음주에 이제 3000포인트가 있는데 아무래도 또 이제 3000포인트라는 심리적 지지선이 또 세기 때문에 다음주에는 반등이 나올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탁 같은 경우에도요. 이 전저점이 한 950포인트 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이제 쭉 하고 이제 두 달 동안 랠리가 나왔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이렇게 이 폭락이 나왔어요. 이 가파르게 이제 폭락이 나오고 나서 950선 전저점 부근에서 이 다시 한번 또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올 것으로 지금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 떨어지는 것이 뭐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매성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투매성으로 떨어지는 것은요. 계속 이렇게 떨어질 수는 없어요. 항상 이 정도 떨어지게 되면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종목들이 사실 지금 좋은 종목들 중에서 또 많이 쌓인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다음주에는 한번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자리가 되고 또 여기가 또 근래 들어서 또 최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항상 이제 좀 8월달이 이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안 좋은 달이긴 한데 자 뭐 저점에 이제 다 오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다음주에는 종목별로 저점을 잡아서 한번 또 반등을 기대해보고 또 그동안 이제 수익 내기가 어려웠잖아요. 이 수익 낼 수 있는 또 자리들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이 오늘도 뭐 좀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리는 폭이 크지는 않아요. 이제 조금씩 뭐 하루에 0.5% 뭐 0. 몇 프로 이렇게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내리고는 있는데 자 외국인의 매도는 이제 여전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어제하고 오늘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그간에 이 매도를 크게 했던 그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매도세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양새고 그리고 이제 기관에서도 이 매도를 하다가 가끔씩 이제 이 저점 부근에서 기관은 슬슬 이제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조금 더 많아지는 그런 모습도 나오는 날이 있습니다. 다음주면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저점을 단기 저점을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rsi 과매도권으로 들어온 다음에 보통 한 일주일 일주일 안에 대부분 종목들이 rsi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이제 단기 추세 전환이 된다는 얘기죠. 저점을 찍고 저점을 찍고 과매도권에서 저점을 찍고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온다. 자 이 기간이 보통 길어도 일주일 내외다. 자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도 이제 과매도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주 다음주 정도면은 저점을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 이 5일선이요. 지금 이제 장중에는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지는데 보통 이 종목이 이제 오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아침부터 올라서는 보통 이게 내립니다. 예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지금 하락 추세에서 오전에 오르잖아요. 그러면 내려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 계속 그렇죠. 이때도 그렇고 이 오전에 오르면 오전에 오르면 내리는데 오전에 안 오르고 내리게 되면은 오후에는 이렇게 해서 올라요. 그래서 양봉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래 꼬리를 달고. 자 이런 모습이 나오기를 이제 한 번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일단 이 차트상에서 기술적 지표상에서 단기 추세가 돌리는 시점은 일단 5일선을 타야 됩니다. 5일선 위에 안착을 해야 되는데 이 5일선과 이격도 그동안은 굉장히 컸어요. 그죠? 이 빨간선이 5일선인데 5일선과의 떨어진 폭이 이만큼씩 떨어져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5일선이 거의 다 많이 이제 붙었습니다. 이 이격이 이제 이격이 많이 떨어져 있던 것이 많이 붙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밀리지 않는 모습이 좀 연출이 돼야 되고 그 이후에 5일선 위에 안착을 하게 되면은 단기 추세 전환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삼성전자의 5일선 위에 안착하는 모습 그리고 또 이 과매도권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한 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K하이닉스입니다. 자 SK하이닉스는 일단 최근에 10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규어를 꽉 찍고 여기 또 장기평선인 481선이 있어요. 이 481선에서는 또 웬만하면 반등이 나오는데 481선에서 야 이제 외국인 기관이 최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즉 매도만 안 해도 천만 다행인데 이제 조금이나마 외국인 기관이 조금씩 빨간색으로 여기 보면 매수가 이제 잡혀 있어요. 자 그래서 5일선 위에 지금 이렇게 안착을 하는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11선 21선이 지금 내려오고 있다. 얘네가 내려와 줘야 돼요. 이 평선이 그러면서 주가는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버텨주면은 하나씩 하나씩 이 평선을 넘어가면서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역시 외국인의 매도가 이 컸다가 여기 컸다가 최근에 이 한 4일간 외국인이 매도를 안 하고 있으니까 금세 또 이 5일선 위에 안착을 하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SK하이닉스도 자 이제 5일선 위에서 다음 이 평선인 11선을 타기 위해서 한번 다음 주에는 한층 더 다음 단계 11선 위로 올라서는 단계가 나올 것으로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자 외국인의 매수세 또 기관의 매수세가 최근에 이제 조금 있었는데 많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2위의 회사예요. 그런데 이 매수되는 금액으로 보자면 한 190억 590억 뭐 이 정도 돼요 최근에. 자 그런데 얘가 지금 하루에 거래되는 대금이 얼마인데 이건 들어왔다고 해서 주가 크게 움직이겠습니까? 이거는 즉 안 팔면 다행이다는 소리죠. 안 팔고 있으면 그나마 좀 낫다. 이 정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외국인 기관의 수급 동향을 계속 이제 살펴보면서 주가의 추이를 가늠해 봐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 드디어 20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오늘 20만원이라는 라운드 피크까지 이제 내려와서 뭐 엠벨롭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엠벨롭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역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이제 둘 다 쌍끄리로 이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올라갈 기미를 안 보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이 정도 떨어지면은 또 살짝 또 이 단기 반등을 좀 엠벨로 해서는 줄 수는 있지만 말 그대로 단기 반등인 거고 추세가 좀 전환되기 위해서는 이 최저점이 마지막 저점이 이제 여기죠. 이 19만원. 왜냐하면은 이 선이요. 이걸 이제 이제는 좀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주봉으로 봅니다. 주봉으로 보면은 현대차가 지난번에 작년 7월달부터 이렇게 오르기 시작했어요. 예 올랐다가 자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2차 시세를 준비하다가 여기서 이제 애플, 애플카 관련된 얘기가 이슈가 터지면서 1월 초에 급등을 합니다. 이거예요. 이 급등해서 이 시세를 1차 시세 이후에 조정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시세. 그럼 2차 시세의 출발을 1월달에 했다. 그럼 1월달에 최저점 라인이 바로 19만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통의 지지저항의 가장 강력한 지지 라인이 세력들이 시작했던 자리. 예 돈을 가장 많이 썼던 자리가 바로 이렇게 거래량을 크게 폭발시켰던 바로 이 자리거든요. 바로 그럼 이런 자리에서는 또 한 번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지지자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가 또 20만원이라는 이 자리를 자 20만원은 깨지 말아야지 하고 있는데 이걸 깨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 툼의 물량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물량을 또 잡아야지만 나중에 또 이 저가에서 잡아서 세력들이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자 현대차 아직 외국인 기관 어느 한쪽도 수급이 제대로 들어오는 쪽은 없지만 또 이 과대 낙폭에 의해서 또 한 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오고 있다. 20만원을 차라리 장중에 이렇게 깼다가 올리는 게 오히려 더 이 반등력은 좋습니다. 뭐든지 이 지지선을 딱 지킨다면은 좀 불안해할 수 있어요. 깨면 아 이거 저거 깨졌네 하고 물량이 나와요. 누군가는. 그 물량을 잡아야지만 또 한 번 주가는 올립니다. 자 현대차는 지금 단기적으로 이 과대 낙폭 구간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과매도권으로 지금 완전히 들어와 있어요. 이 정도 됐으면 또 한 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또 기술적 반등이라도 잘 나올 수 있는 자리로 가고 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슬슬 다음 주에는 저점을 한 번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480에서 여기까지 오는 건 아니고 이 1차 엠벨롭이 있고 2차 엠벨롭이 있는데 2차까지도 거의 안 와요. 1차 정도에서 조금 뭐 좀 더 밀리게 되면은 거의 웬만하면은 반등이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확 찍고 반등이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아입니다. 기아도 마찬가지로 슬슬 이제 과매도권으로 이제 들어석이 일보 직전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엠벨 하단에 이제 오기 전인데 자 다음 주쯤에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장중이 팍 왔다가 이렇게 딱 찍고 싹 돌려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으면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고요.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수급. 요즘은 그냥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 것만 좀 체크를 해서 어 보시는 것도 이 상당히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이 매수세가 이제 쫙 들어와줘야 되는데 오늘은 뭐 쬐끔 들어왔어요. 근데 이런 거 말고 대량 매수 대량 매수세가 저점을 찍고 돌릴 때에 예 들어와 준다면은 또 한 번 멋진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기아도 짧게 보면은 예 지난번 8만 3천원대에서 계속해서 이제 버티기 작전을 했지만 예 지수가 무너지니까 어쩔 수 없이 빠졌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수 빠졌을 때 빠지고 나서 보면은 예 반등이 또 잘 나옵니다. 기아도 지난번에도 저점이 보면은 이때가 얼마예요? 7만 7천원 이때는 7만 5천원 자 7만 7천원 7만 5천원 자 여기가 일단 이 지지 라인이 됩니다. 여기까지 아직 안 왔어요. 그쵸? 최근에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도 지난 4월달이 더 많이 떨어졌었고 예 지난 2월달은 더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엠벨에 다 왔네요. 엠벨에. 엠벨에 와서 막 반등 나오고 또 엠벨에 오니까 또 반등 나오고 자 이 기아가 엠벨에 오면은 또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최근에 이 과대 낙폭 나오는 종목들의 이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종목들 중에 좀 어려운 종목들 계시면 종목 상담을 받고 있어요. 종목 상담 영상을 따로 제작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도 어려운 종목 힘든 종목 있으면 문자로 보내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외국인이 오늘도 매수세가 계속되고 있어요. 지수가 최근에 밀리니까 정고점 82만 5천원 부근을 딱 찍고 정고점은 신고가를 냈죠. 결국은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고가 내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서는 들어가면 안되겠죠. 자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는 이제 항상 바닥에서 이렇게 돌릴 때 또 중간에 돌파할 때 돌파하고 나서의 눌림 자 그런데 지금 시세가 다 나서 정고점에 이제 저항이다. 근데 여기서 굳이 살 필요는 없죠. 다 이제 수익 실현을 하는 거고 이후에 좀 조정을 잘 받고 다시 한번 또 추세가 전환될 때 이때 또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그냥 보유하신 분들이 수익이 난 상태에서 보유를 해서 좀 더 가라 더 가라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위에서 신규 매수는 아닙니다. 자 지금 어쨌든 외국인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주가는 조정을 받고 있다. 이러다가 이제 외국인이 어느 순간 또 파는 쪽으로 싹 돌리잖아요. 그러면 또 언제 올랐냐는 식으로 또 이렇게 막 또 조정이 나와요. 그때 조정이 나오는 거죠. 지금은 큰 조정은 없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삼성 SDI는 자 일단 목표로 한 때까지 다 왔고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조정 중에 있다. 조정 이후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에 진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도 자 이틀 동안 외국인이 전일 전전일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폭락장 속에서도 양봉으로 반등을 줬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역시 외국인이 오늘도 파니까 또 21선을 넘으려다가 못 넘습니다. 오전에 살짝 이렇게 올랐는데 예 오후짱 들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또 이렇게 주가가 다시 21선 밑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21선 돌파를 아직 못하고는 있는데 자 그런데 그나마 카카오는 예 잘 버팁니다. 곰새 떨어질 것 같아도 예 또 이 반등을 주고 또 그렇다고 또 맑게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는 못하고 또 이제 조금 오르면 조금 나오고 즉 여기서 지금 외국인이 계속 단타를 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죠. 예 딱 그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그나마 카카오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렇게 확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하락장이 끝날 때까지 이 외국인이 그나마 간간히 들어오면서 카카오가 버텨준다면은 다음 주에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단기 반등이 나올 때가 되잖아요. 그럼 카카오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번 확 여기서 떨어지면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 다음번 엠벨 이때도 이제 엠벨로 왔을 때 이제 반등이 나온 것처럼 다음번 엠벨에서의 반등을 한번 또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버텨요. 안 떨어져요. 자 지난번 저점이 14만 2천 5백원인데 이번에도 14만 2천원 부근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이렇게 반등을 줍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는 이번 하락장을 버티면 자 지수가 계속 이렇게 꼬꾸라질 수는 없으니까 이제 또 단기 반등이 나올 때가 되면 카카오도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들어와 준다면 지수 반등 시에 카카오도 반등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세죠. 센 종목이 하락장이 끝나면은 반등력이 더 좋아요. 물론 관에 낙폭해가지고서는 주가가 많이 싸져있는 종목들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안 떨어지고 버티는 종목 이렇게 안 떨어지고서 그나마 덜 떨어지고 버티는 종목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지금 지수의 영향을 좀 덜 받으면서 센 거잖아요. 센 종목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지수가 살아났을 때에 다른 종목에 비해서 또 반등력이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도 다음 주에는 한 번 반등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도 지금 이제 자꾸 오전에는 올렸다가 또 못 가니까 또 내리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일단 21선 밑으로 내려와서 5일선을 저항선으로 맞아서 일단 추세는 꺾였어요. 단기 추세는 꺾였는데 그나마 외국인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와 주면서 버팁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물량이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에요. 네이버가 하루에 거래대금 터지는 게 약 한 2,5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 이제 한 10% 정도 10% 정도가 외국인의 거래대금이에요. 자 그래서 큰 영향은 없지만 이 수급을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걸 보고서는 또 심리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큰 물량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서 42만 원대를 계속 지지를 해주려고는 하는데 일단 단기 추세는 꺾였다. 그러면 이제 좀 조정이 나와야 되고 그렇다고 크게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나마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낙폭은 덜하다. 카카오도 낙폭이 크지 않죠. 자 그런 것처럼 네이버도 최근에 이제 하락장세를 맞아서 계속 그렇게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그렇게 큰 하락세는 아니다. 그렇다면 이 장이 좀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네이버도 61선 밑에 있습니다. 이 61선에서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를 보시면 이게 이제 좀 안 좋아요. 네 이렇게 계속 지지를 하고 있던 거를 이게 딱 깨는데 이 외국인이 계속 들고 있다가 이날 깨는데 이거 봐봐요. 하루에 거래대금이 530억 한 500억 전후가 됩니다. 500억. 자 이 하루에 거래되는 게 약 평균 한 500억 정도 되는 이 신한지주인데 어제 전일에 이 121선을 잘 지지하는 거를 갖다가 딱 깨버렸단 말이에요. 이 깰 때에 무려 130억이나 집어 던졌어요. 500억 정도 하는 데에 130억을 던졌으니까 거의 한 4분의 1이죠. 4분의 1가량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향이 크죠. 아까 네이버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이버는 한 10% 정도 되죠. 얘는 25%입니다. 거의. 얘는 10%고 얘는 25%예요. 아주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한지주가 지금 이걸 그동안에 지지하던 것을 깨려면 강력하게 깨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받아주니까 외국인이 지들이 쭉 이렇게 여기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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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다가 이걸 갖다가 그냥 한꺼번에 딱 팔아버리는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오늘도 팔았어요. 자 그래서 조금 조금 팔았으면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았을 텐데 보니까 많이 팔았죠. 대량 매도세가 나오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주가가 지금 추세가 꺾이는 반등이 나오려다 말고 꺾이는 이런 모습이 나아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은 신한지주는 이제 잘 버티면서 잘 나가다가 꺾여서 떨어졌기 때문에 저항대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반등이 나와도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저항대가 이제 39,000원대에 강력한 저항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을 돌파하려면은 시간이 또 한참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자 그렇게 되고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 뭐 외국인 기간 또 쌍끄리로 지금 이틀 동안 또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수급이 잘 버티다가 얘네들도 어떻게 해요 손절치는 거예요. 이 외국인도 외국인도 여기서 샀다가 어? 가다가 어 이게 뭐 지네 마음에 뭐가 안 들었겠죠. 그러니까 다 팔아버리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이 나와 좋습니다. 그러면은 예 이때는 이제 어쩔 수 없죠. 외국인 때문에 이걸 버티면서 올라갈 준비를 하던 애가 외국인이 팔아버렸으니까 신한지주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조종을 보일 수밖에 없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주쯤에 외국인의 이제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지를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들어오고 나서 121선 위로 안착을 하면은 차라리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또 공략 포인트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KB금융입니다. KB금융도 마찬가지로 5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면서 자 121선 넘어가자고 했었는데 예 자 지금 이제 이틀 동안 또 팍 내렸어요. 지금 금융주 신한지주하고선 KB금융하고 똑같죠. 자 그리고 대량 매도가 이제 이틀 동안 나왔다. 기관과 더불어서 오늘 쌍끄리까지 매도가 나와주는 바람에 예 주가가 이제 잘 갈래다가 말고 핵 꼬깔아졌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건 어떡해요. 외국인이 들어와 주는 수밖에 없습니까. 지금 전부 이 바닥에서 외국인이 사가지고선 예 반등 준비를 하다가 지난주까지 잘 들어오던 외국인들이 예 이번주 들어가가지고선 예 갑자기 또 팝니다. 지수가 안 좋아지면서 예 최근에 폭락이 나오니까 그냥 뭐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 전업종에 전종목에 걸쳐가지고선 아주 그냥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KB금융도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해서 이제 바닥에서 잡아서 또 한 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외국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잘 매집을 하고 있다가 단계적으로 예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자 이 그러면 언제 다시 돌리냐 예 외국인이 컨트롤할 수밖에 없는 이 분야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온 다음에 예 추세가 이렇게 다시 타면 이때부터 다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현대건설입니다. 자 뭐 오늘 뭐 지수가 뭐 계속해서 이제 밀어버리니까 뭐 대부분의 이제 또 종목들이 전부 다 하락을 하니까 이 현대건설도 같이 이제 하락을 했는데 그나마 현대건설은 외국인이 지금 떨어지는 것을 다 받아요. 자 현대건설은 지금 이제 하루 하루에 움직이는 거래대금이 360억 정도 됩니다. 자 오늘 뭐 360억에서 한 400억 정도 예 한 300억에서 400억 사이 정도가 이 하루에 움직이는 거래대금인데 그 중에서 외국인이 지금 한 하루에 뭐 한 10억에서 20억 30억 뭐 이 정도의 물량을 일단 지금 매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주가가 이 이번 하락장이 끝나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건설주가 아주 이게 늘씬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예 이렇게 과대 낙폭이 쭉 나오게 되면은 차후에 반등이 나와도 또 건설주에서 외국인이 또 이제 이게 떨어질 때 샀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올라가면 외국인이 또 팔아요. 예 그걸 누가 사겠어요. 기관이 사면서 끌어올리겠죠. 자 그래서 지수가 살아날 때 이 일단 대장은 현대건설이니까 현대건설 낙폭 현대건설 낙폭과대 이후에 예 이 반등시에 현대건설을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예 이제 또 이 rsi도 과매도권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그래서 자 이 rsi도 과매도권에서 지금 이제 나오게 되면 과매도권에서 또 쌍바닥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현대건설을 과대 낙폭구간에서 이제 이 반등이 시작될 때 또 한번 현대건설이 반등을 확실하게 줄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좀 보면서 현대건설 건설주들 현대건설을 비롯한 건설주들 반등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정점을 이제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어디가 정점이냐 그런 거를 논한다기보다는 이제 지수가 거의 다 왔어요. 3000포인트 초반까지 오면은 거의 이제 또 반등이 나올 때가 다 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등시에 지수가 반등시에 어떤 종목이 올라갈 거냐. 그렇다면은 그중에 하나는 현대건설일 것이다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dl enc입니다. dl enc도 지금 이 수급이 지금 이 외국 여기 기관이 쭉 들어왔었잖아요. 그러면서 딱 이거 깨지면서 14만 4천원 깨지면서는 그냥 여기서부터 그냥 기관이 그냥 줄줄줄 다 팔아버려요. 지는 이제 손절이죠. 기관도 저기서 쭉 손절을 칩니다. 자 손절을 치고 그거를 이 dl enc는 개인이 쭉 다 받았어요. 손절 치는 거를 매도하는 거를 다 받았는데 이 이후에 자 이 지수가 좀 정상화되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이 dl enc 같은 종목도 또 멋지게 또 반등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돌릴 때는 외국인 기관 둘 중에 또 누군가 들어오겠죠. 특히 외국인이 좀 들어와 주면은 좋겠는데 그동안 dl enc는 기관이 위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다시 반등 나오면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기관이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도 이제 슬금슬금 엠벨롭에 와요. 자 지금 뭐 외국인이 또 이틀 동안 파니까 완전히 지금 조금 크게 볼게요. 자 외국인이 완전히 이 외국인이 들어오면 양봉 외국인이 팔면 은봉 얘는 이제 완전히 요에 딱 맞춰요. 수급에 참 어쩜 이렇게 딱딱 수급에 맞는지. 자 그런데 이 그간의 행태가 이 lg전자는 엠벨롭만 오면 반등을 잘 줬어요. 네 엠벨롭 딱 찍으면 올라오고 딱 찍으면 올라오고 이때도 지난 봄에도 엠벨롭에 딱 오니까 쫙 반등 나오고 자 지난 또 5월달에도 엠벨롭 오니까 반등이 나오고 자 이번에도 이제 엠벨롭 거의 다 와가고 있는데 어 엠벨롭 근처 또 전저점 자 이런 부분들이 lg전자는 또 딱 일치를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봄에 저점들의 이 자리들이 14만원대 초반 예 이 이때죠. 엠벨롭에도 걸려있죠. 자 그래서 lg전자도 그동안 버티는 자리에서 잘 버텨주면서 반등을 노렸는데 자 지금 뭐 지수가 이 전체적인 시장이 무너져서 내린 거기 때문에 또 시장이 정상화되면은 특히 lg전자 같은 종목들 다시 또 슬금슬금 이렇게 하다가 또 올라갑니다. 이때도 그랬어요. 지난 5월달에도 그랬고 3월달에도 그랬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lg전자도 저점 찍고 반등을 한번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이 가장 시장이 이제 또 어려운 때고 자 그렇지만은 항상 이렇게 어렵고 그러면서 안 좋은 얘기가 왕창 나왔을 때가 지나고 보면은 항상 저점이었어요. 아 저때 저기서만 잡았어도 예 그런 얘기가 보통 이때를 얘기를 합니다. 예 거의 다 왔다고 보고요. 자 이제는 다음 주에는 슬슬 단기 저점이 어딘가를 한번 찍어봐야 될 그러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예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